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장도 끝났고 퇴근할 무렵도 되고 그렇네요 보니까 저녁 퇴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번주는 추석이죠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시리라 믿어요 지금 우리 투자를 하면서 요즘 제일 힘든 시기가 또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우르르 빠져가지고 다들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멘탈 나가는 분들도 꽤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하냐 걱정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입 꽉 물고 버텨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손절까지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도 그것도 아닌지 다 아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투자라는 게 자기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삼성자 투자한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의지할 필요 없어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삼성자 주가가 계속 뭐 내리막길도 가는 것 같아요 내리막길 가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좀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내리막 추세였고 이 내리막길은 쉬운데 오르막길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오르막길이 찔끔 오르고 찔끔 내리고 주가 그래프가 누가 그러대 뭐 이렇게 띄웁띄웁 하니까 맥박 그래프냐고 맥박 그래프 그럼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맥박 그래프냐 희망고문도 이 정도로 오랫동안 하면은 현기증 정도가 아니라 실신합니다 희망고문 많이 당했다 희망고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고문도 아닙니다 지금 3년 동안 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희망고문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뭐 고문 고문에 고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스 일종의 약한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도 견뎌내야 돼 초월해야 돼 초월 초월해야 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가야 돼요 해탈의 경지 지금 반도체 경기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하고 AI용 반도체 호황 등을 토대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과 달리 달리 7만 전자에 현재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7만 전자에는 현재 안착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내리고 있다 미끄러져 내리고 있어 삼성대 주가가 현재 미끄러져 내리고 있어서 투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재고가 정상화하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다 그런 기대와 기대감 있죠 기대감과 함께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 나왔다 비중 확대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한국글에서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주가는 0.87% 상승했어요 그래도 69,400원 좀 아쉽네요 69,500원을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했어요 오늘 장에 비하면은 이로써 지난 18일부터 5 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주가 하락세가 일단락됐다 일단락됐다 제가 어제 썸네일을 막 대상승 이렇게 해놔 가지고 여러분 제 썸네일 보고 너무 놀릴 필요 없어요 저의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그래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대상승했지 뭐 빠진 거에 비하면은 오늘 빠졌어야 하는데 이 빠진 걸 감안하면은 올랐으니까 하여튼 이 기간에 삼성자 주가가 4.4%나 빠졌어요 주가 상승세는 312억 정도 규모의 손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끌었다 우리 외인 오빠들이 투자를 이끌었어요 이끌었고 개미들은 192억 정도 규모의 손 매도세를 보이고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 연기금이 와 이 자신들 진짜 701억이나 오늘 손 매도를 보였습니다 손 매도 연기금이 팔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일단 삼성자 주가가 7만 전자 고집 재탈원을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증권과에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의 상승세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비중을 높여라 KBE에서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4분기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다 그리고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중 확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도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PC, 서버 등등 해서 글로벌 세트업체들이 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4분기부터는 정상 수준에 돌입할 겁니다 4분기부터는 정상 수준에 진입할 전망이고 21일에 보니까 옴디아라고 있어요 옴디아 이 옴디아에 따르면은 9월 기준 스마트폰, PC 업체들의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3, 4주 미만으로 3, 4주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적정 그 재고 6주에서 8주거든요 이거를 좀 하이하고 있대요 이미 재고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니까 재고 털어낼 만큼 털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또 북미 서버 업체들의 그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또 1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가동률 상승에 또 긍정적인 또 영향이 전망이 되고 또 3조 원 정도 규모의 누적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4분기부터는 이익으로 이제 환입되는 거죠 환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월 4분기 디렘하고 랜드 고정가 고정가는 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 상승 동시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 뭐 맥박제냐 뭐 희망고문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뭐 그런 그런 비아냥거린 것도 있고 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소하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 좋을 때다 참 고통스러울 때가 투자적기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데 우리는 항상 그 그런 기회를 제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위기를 위기로서만 받아들이더라구요 이 기회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잘 안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고 싶어도 이 속된 말로 쩐이 없어 쩐이 쩐이 없다 총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어야 뭐 살든지 말든지 아느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괜찮지만은 삼성전자 주위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단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